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열립니다.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라는 말이 있죠.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한 채 부담금을 내는 회사도 많은데요. 표면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를 지원하는 등 장애 이해도를 높여 저마다의 능력을 누구나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